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소초구 소초동 롯데캐슬 클래식아파트 45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크모노 2023 타경 100774번입니다. 감재가는 28억 5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29억원, 대직권 14.7평형에 전용민적 36평형, 분양민적은 4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22억 8천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2억 2,800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7월 2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초구 소초동 롯데캐슬 클래식아파트 경매 물건은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문당선생활권으로 소초초동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소초 아파트 경매를 진행중인 소초구 소초동 롯데캐슬 클래식아파트는 104동 12층으로 대직권 14.7평형에 전용민적은 36평형, 분양민적은 45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2월 기준으로 28억 5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2억 8천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7월 20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20%인 2억 2,80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캐슬 클래식아파트 45평형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과는 29억원, 하위평형과는 28억원, 상위평형과는 29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12억 5천만원에서 13억 2천 5백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시공하여 2006년 6월에 중국 내는 아파트로 총 15개동에 99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갱면물건은 최고층 27층 중 12층 45평형으로 방 5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12월 27일에 설정돼 수요변행의 근자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1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52억 1767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상 수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 신동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비를 통해 서쪽 아파트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폼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롯데캐슬 클래식 45평형의 최근 거리내역은 지난 2013년 1월에 9층이 26억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 아파트 45평형의 매물 효과는 106동 남양 5층이 35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매 수급 편화 그리고 서초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간은 75% 매각률 32%에 경쟁률은 6.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인근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기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행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면책적건으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 클래식 아파트 45평의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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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